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른바 50억원 클럽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할 때 5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 지금 정치권에서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억원 곽상도 의원의 50억원은 그 아들을 보고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곽상도 의원을 보고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여권에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곽상도 게이트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억원 클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추석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보고화됐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의 대표 또는 원내대표가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그게 찌라시 형태로 됐는지 이게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오늘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힘에 3명이 들어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당 측에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는 바로 똥볼을 찼다. 그러니까 이 끈과 관련해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 3명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걸로 가지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속된 말로 똥볼을 차셨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벌하던 화천대유 50억 클럽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그 안에 솔직히 말하면 박영수 특검도 있었고 권순일 전 대법관 이름도 있었고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인사의 이름도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곽상도 의원 이름도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박영수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곽상도 의원 그런데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인사의 이름도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나오지 않는 거라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명예훼손 여부가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50억 원 클럽 리스트에는 지금 박영수도 있고 그리고 권순일도 있다. 권순일 대법관 지금 본인은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만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리스트를 보면 안에 50억 원을 받은 사람 명단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에게 기사 회생할 수 있는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판결을 해놔 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갔다. 화천대유 갔다 하니까 이게 바로 재판을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해준 대가로 간 거면 이게 바로 사후내물죄가 아니냐. 사전에 대물죄를 받은 게 아니고 이 뇌물을 받을 행동을 해놔 놓고 돈은 나중에 받는 거. 그 사후에 받는 거다. 사후내물죄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50억을 받은 그 명단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받은지 진짜로 안 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리스트에는 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이름이 왜 올라가 있나. 그러니까 그 딸도 여기에 근무를 했는데 딸이 지금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게 지금 실가격이 14억, 15억 하는데 분양받을 때는 6억, 7억 정도 했다. 그 차이가 일종의 돈을 내물러 준 것 아닌가. 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에다가 50억 원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지금 권순일과 박영수 이 사람들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다가 곽상도 의원이 본인의 아들이 받았는데 이건 뭐 이준석도 솔직히 아들을 보고 그런 돈을 줬겠냐. 퇴직한다고. 뭐 이렇게 이명증도 있고 어지럼증이 있어서 일하다가 쓰러진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게 산재로 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산재 신청한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를 신청 안 했지만 진단서를 갖고 있다. 그래서 회사에 많은 기여를 했고 그래서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결해서 돈을 주는데 어쨌든 그 돈도 곽상도 의원을 봐서 주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이 나가야 그래야 사퇴를 해야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더 세게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곽상도 하나가 나간다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연루된 사람들이 워낙 많고 법조위만 하더라도 지금 한 30여 명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30여 명.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창재 전 차관과 김규동 전 검사장도 화천대유의 법률 자본을 해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그러니까 이창재 전 차관 그리고 김규동 전 검사장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날 것 아닌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 50억 리스트는 또 다른 겁니다. 50억 리스트. 그러니까 최소 이 사람들을 관리할 때 50억 원을 주고 그래서 자기 업무를 파괴해 주거나 우리 편으로 만들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의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오늘 KBS 라디오에서 찌라시의 곽 의원 외에 서너 명이 더 있는데 그걸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인사 세 명이 더 있는 식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헛발짓했다. 그 안에는 지금 박영수, 권순일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인사. 도대체 이재명과 친분이 있다면 여권 인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곽상도 의원 이름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이 이렇게 돼 있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금액은 그렇게 안 나와 있었다. 제가 그래서 일부는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일부는 달랐다고 말하는 것이다. 금액이 좀 차이 나는 그런 금액으로 적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차이 난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은 아들 문제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당 대표로서 제명까지 갈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당내 의원 등을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내 의원 등을. 그래서 이 곽상도 의원이 의정활동을 같이 오래 했던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곽 의원이 당을 위해서 예전에 공을 세웠던 것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말하면 제명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압박을 하겠지만 우리 당의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은 좀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곽상도 의원 아들 보고 화천대유에서 그렇게 과도한 퇴직금을 줬겠나 당연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이 국민들과 생각하기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곽상도 의원을 보고 돈을 줬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관련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산 것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중개 과정과 비슷하다. 그래서 중개사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더 봐야겠다. 아직까지는 의혹이 성립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한 오비일학적으로 윤석열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샀는데 이걸 양쪽이 몰랐다는 겁니다. 김만배 누나 측도 몰랐고 중개인 측도 몰랐고 더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더욱더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만족스러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특검을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보면 권순일 그리고 박영수 이런 사람들 이름이 50억 원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돈 50억 원을 받은 경위 그리고 목적 용처 이런 것들을 수사를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뭐 정보지라고 하나 그런데 지금 이 박영 곽상도 의원 거는 지금 이렇게 덜 맞고 있고 그렇게 근거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하는 점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